자, 클래스 로얄 크랑콤 코리아 이제 팀의 73 4위전 경기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트 근접 유닛만 사용해서 대결을 치는 두 선수를 박수로 무드려보시겠습니다. 자신은 없지만 팀을 위해서 꼭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은 있지만 뭐 또 팀을 위해 저도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남아있는 시간상 아 지금 들어가는. 자, 이모건이 반개. 이모건이 반개. 남산이 집중에서 먼저 해결. 다시 끝만 승리. 인터뷰할 때하고는 표정이 달라졌어요. 눈빛이. 이번에도 꼭 이겨서 저희 팀 3위로 꼭 다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경기에서는 선물을 못 드렸는데 이번에야말로 진정한 선물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무승부 흐름이 많이 나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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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승부로 마감이 됐습니다. 현재 두 번째 세트. 무승부까지 만들어진 상황에서 현재 B팀이 여전히 1대0로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 이거 재미난 경기가 나왔는데요. 이번에도 엔트리 변경 없거든요. 그러게 말입니다. 경기는 좋지만 내용은 만족스러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 라인업입니다. 원 선수 그리고 음삼TV 선수. D팀에 킹이 등장했고 B팀에 맏형. 양 팀에 지금 나와 있는 맏형과 킹 선수가 사실상 1패를 다 안고 있는 상황이에요. 심리적인 부담이 좀 생길 수 있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옆에 맏형이 나이가 좀 부담스럽죠. 평상시대로 한번 플레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그래요. 평상시가 안 되거든요. 맞아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대 경기이기 때문에. 이번에 승자는 누가 될지요. 원과 응삼TV 경기 계속해서 만나보겠습니다.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번 경기에서 원 선수. 이거 아래나타와 하나까지는 잘 미뤘는데 그 다음이 좀 아쉬운 장면이 있었거든요. 성공이 굉장히 성공했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특히 페카의 콘트롤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았었는데. 원님이 라바인들을 잘 쓰시는 거를 알고 있었어요. 근데 뭐 나무꾼의 베이비 드래곤을 쓰실 줄은 몰랐습니다. 해골 부대도 어느정도 정돈을 했고. 좋게 맨 등장. 자이언트로 꼭 타격을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미들 라인에서 약간 허리 싸움을 좀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임페르노 드래곤. 제 작전은 임페르노 드래곤을 자이언트랑 바꾸면서 공격 비를 넣자 이거였거든요. 드래곤이 일단 정리를 했네요. 오늘 경기에서 도끼맨은 첫 등장했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실수예요. 토네이도는. 좀 나중에 더 써도 되는 건데. 여기서 아 큰일 났는데 했는데 광부는 안 쓰시더라고요. 도끼맨이 지금 정리가 좋아셔. 와니버튼인데요. 시간 많이 벌어졌어요. 네. 첫 번째는 도끼맨. 두 번째는 일법이 방어를 아주 잘 하고 있고. 어쨌든 정리가 됐고. 게임 시작할 때부터 임페르노 드래곤이랑 공격 오는 걸 막아서 역습을 하자. 이게 작전이었어요. 흥삼TV 선수의 불병이 상당히 밝은데요. 어느정도 밝아요. 계산이 좀 돼 있는 상황이다. 타워를 안 맞으면서 임페르노 드래곤을 꺼내시게끔 보낸 거예요. 역시 꺼내죠. 벌룬을 오른쪽으로 빼서 공격을 분산시키고 노력했지만 워낙 카운터인 덱인 이유로 인해서 열쇠에 놓이게 됩니다. 무리하시는 것 같은데. 좋아 좋아. 잘 먹겠습니다. 지금 빠른 스피드를 위쪽으로 일단 올리고 있습니다만. 데미지를 충분히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해골비행선이 조금만 더 들어왔어도 벌룬이 들어왔어도. 데미지를 조금 더 들어갔을 텐데. 약간 못 들어갔고 바로 지금 반격 들어갑니다. 약간 이번에 맘 먹고 같이 있었거든요. 정말해. 잘 묶었죠. 많이 묶었습니다. 방어 카드들이 너무 많아서 꾸준히 조금씩 때려서 이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반격을 당하고 있는 그림인데. 아. 한 대. 당하고 있는 그림인데. 진짜 확실히 잘한다. 빠르게 잡았네요. 해골비행선을. 이렇게 되면 1500대까지 현재 유지하고 있는 응삼팀이. 서로 지금 궁성 추성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든데스로 넘어갈 공격이 상당히 높은데요. 남아있는 시간상. 네. 근처에 거 어느 정도 정돈이 됐는데. 제가 독을 원래 쓰는 유저가 아니어서. 그래서 이거 안 깨지면 어떡하지? 생각했는데. 독. 시비. 세 번째 세트의 승자는 D팀의 응삼팀입니다. 재밌어요. 오늘 저희 팀이 뭐 4일을 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잘하시는 분들도 만나게 되고 해가지고. 재밌습니다. 나이가 있어서 좀 피곤하네요. 네 번째 세트. 평균 앨리서 비용. 2.5 이하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번 때 준비하면서 같이 준비했던 친구인데. 한 번도 못 이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꼭 이겨보고 싶네요. 항상 이겼던 만큼 인간상선인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인간상선이 어떤 건지 보여주겠다. 연습에서 못 이겼는데 실전에서 어떻게 이겨? 굉장히 자신이 없었고. 시아프트 그래서 엄청 울었어요. 서로 간에 아무래도 또 친구이기 때문에. 눈물 이모티콘. 상대 선수가 전 경기에서 속공을 썼기 때문에. 왓처를 뒤에다 깔았고요. 연습 상황에서는 일단 박한이가 못 이겼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작은 코스트 빼면서 광부를 먼저 들어갔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제가 이 상태에서 토네이도를 들고 있었는데. 광부 위치가 토네이도에 안 끌리는 위치거든요. 두둑으로 이제 아투 살리면서 같이 들어가려고 했는데. 나이스. 이거 연결이 상당히 좋은데요. 그리고요. 다시 한 번 뒤져부터. 광부를 들어갔는데. 토네이도로 끄면 킹타올을 깰 수 있기 때문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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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너무 좋겠구나 싶었어요, 여기서. 확실히 중앙지옥 선수 통해가 활용이 좋아요. 이번에는 기사. 1코스트. 3골과 3골. 다시 한번 도적들 따라줍니다. 뒤에서부터 남는 코스트로 유닛을 뽑는데. 톤나가 먼저 빠지는 걸 봤죠, 제가. 그래서 아처를 부담없이 뽑게 됩니다. 그런데 잡고 있었던 게 이거였어요. 여기서 배틀랩의 존재를 봤을 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일단 다급하게 얼리고. 얼려서 못 달려갔죠. 제발 오케이. 데미지를 충분히 수지 못했습니다. 어찌어찌 맞긴 했는데. 여기서 중앙지옥 선수가 해골로 맞고 그러는 걸 아니까. 이때부터 예측 통나무를 쓰기 시작하는데.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아직까지는 팽댕한 진행이 되는데. 해골방사 빠진 걸 보고 도둑을 바로 넣습니다. 남아 있는 시간상 서든데스로 넘어갈 확률이 높아졌죠. 배틀랩은 입구에서 기사가 그렇게 틀어막네요. 해골비행수는 그 사이에 좀 내려오고 있는데. 일단은 시간은 넘어갈 것 같습니다. 토니도. 토니도까지 빠져서 코스트가 엄청나게 앞서게 되는데요. 광부를 이번에는 뒤로 돌려서 기사를 뒤로 빼고. 와, 이거를 광부를 뒤쪽에 놓으면서 변수를 두고. 투골. 서든데스 경기 끝에 중앙지옥이 네 번째 세트 승리를 따르면서 D팀이 2대1로 앞서갑니다. 제가 준비해온 대기 좀 다 이기는 대기로 생각해서. 저는 이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세트 잡아보겠다 하고 나갔는데 못 잡아서 팀원들께 굉장히 죄송했고. 괜히 겔라 형한테 부산만 주지 않았나. 제가 역적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그 히든. 네. 히든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히든은. 인간 유닛만 사용해서 대결. 인간 유닛. 인간. 인간. 사람. 어? 자, 이제 오늘 주어진 마지막 시간 타임아웃이 되겠습니다. 10분 지금부터 드립니다. 마법은 못 쓰지? 네, 마법은 안 써요. 마법은 못 쓰니까 거짓게 좋아요. 프린세스는 꼭 있어야 되지 않나요? 프린세스 좋아하면 견제가 안 되잖아요. 가볍게 잡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얼범이 좋아요, 아처가 좋아요, 수비한테? 아처? 아처 이런 거 필요 없어, 기사에서. 융겔라 왠이 광고 아니면 선통사 쓸 것 같은데. 워크삼총사? 워크삼총사라고 해야겠다. 어, 승도 괜찮네. 호그? 호그, 호그삼총 샀을 수도 있겠다. 발키리가 근데 들어가야 되나? 발키리는 수비형. 그냥 발키리 빼죠. 발키리는. 발키리는. 발키리 외단문에. 근데 넣을 것 같아서. 아, 그러네. 제가 그때는 치키리모드로 가고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기고 있으니까. 상대는 좀 무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좀 버티면. 무조건 돌진용으로 들어올 텐데. 무조건 껴야 되니까 상대는. 준비하겠습니다. 어, 맞아. 무대받는데. 5분 더 줘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할게. 레츠고. 어.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경기. B팀과 D팀의 그 마지막 경기의 대표를 만나보겠습니다. 히든 대결을 준비하고 있는 네 얼굴 윤계라. 그리고 후레이를 무대로 보시죠. 자, 이제 두 명의 선수. 이제 마지막 대표로 등장하게 됐는데.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한 명으로 꼽히고 있는데. 후레이 선수,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진정한 승자인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후레이. 아이, 후레이. 아이디 참 좋아요, 후레이. 네, 느낌이 있죠. 자, 이에 맞서는 선수입니다. 윤계라 선수의 소감. 안 들어볼 수 없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이, 괜찮아요. 잘생겼습니까? 그렇다고 후레이가 못생겼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도 잘생겼어요. 자, 경기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B팀과 D팀. 시드권 4장과 2장의 주인공이 가려지는 바로 그 경기가 되겠습니다. 이에요, 윤계라 그리고 후레이의 경기. 희등 대결 박수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대단해! 후레이! 후레이! 후레이 선수 정말 응원 심플하게 맞네요. 지금 아무래도 코스트를 좀 아끼고 있는 장면인데 현재 뭐 2대1 상황에서. 제가 방어적으로만 해도 저희 팀이 이기고 있는 상태여서 제가 먼저 선패를 내지 않고 계속 기다렸습니다. 아, 이거 방어적으로 하면 무승부가 날 것 같아서 저는 3총사를 냈는데. 아, 3총사. 서로 똑같은 카드. 네. 도둑이랑 광부가 인간전에서 그렇게 많이 좋은지는 잘 모르는데 무조건 공격만 하려고 세팅을 했어요. 기사와 발키리가 나왔고요, 후레이는요. 단존병력을 살려서 광부랑 보도 갔는데. 아, 이거 돌려주네요, 그리고. 네. 오. 이야, 등갑니다. 지금 반대쪽. 이 얼굴 윤겔라도 발키리 카드 꺼냈고요. 이야, 발키리를 잘 맞고 나머지 정돈하는 장면. 윤겔라. 제가 우선은 처음에 좀 나쁘지 않게 플레이를 했습니다. 법사, 1법사. 서로 서로 붙었습니다. 제가 무리하게 기사까지 내는 바람에. 아이고. 배틀램? 배틀램이나 도둑으로 모리너쉬를 해보자 했는데. 나이스. 도둑까지. 이게 사실 도둑이. 어, 저쪽? 몰라. 발키리 카드 너무 쉽게 막히고 오른쪽 타워는 기사라 일법의 타워가 피해를 받아서. 후레이! 그리고 현재 788까지 남겨났거든요. 네, 지금. 아,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우리 팀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오늘 16강 첫 번째 경기는 바로 A팀과 B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 아, 테스트와 함께! 0. 아, 진. 우와! 나이스! 1. 유도 들어갑니다. 5, 165대! 프린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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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숨겼어! 오! 오! 우와! 우와! 와 대박이다